아우 뜨거 어때요 아 뜨겁다 니까 꼭 다 똑같지 뭘 말해 똑같게 내가 만든 거 완전 기가 막혀 걸려 내가요 이 초딩 때부터 울 아버지 해산국 끓여 맞췄거든요 이 북극은 기본이고 어 그 선지 어 산재 정국도 끓일 줄 아니까 언제든지 말만해요 노는 미쳤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다신 걸 일 없으니까 빨리 먹고 가 아 아 아 으 으 아 창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요 프로파일러 그 여자 있잖아요 둘이 어떤 사이에요 알 거 없어 그새 그새 그럴 줄 알고 내가 좀 알아봤지 그 여자 유분 하던데 너 자꾸 그 여자 그 여자 할래 계급이 경위야 너보다 하늘같은 상관이라고 알아 특채로 들어온 개그 뭐 누가 뭐 인정이 해준데요 이게 그냥 어 미안 손님이 있는지 몰랐어 연락할게 아 아 아 아 신혜야 연락도 없이 뭔 일이야 연락하고 보자면 나 피할 것 같아서 또 치료 얘기하려고 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냥 두면 그대로 방치할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부담 가질 거 없어 그냥 편안하게 잠재된 상처가 뭔지 풀어놓으면 돼 알았어 고민해 볼게 들어가자 밥 먹고 가 손님은 어쩌고 손님은 무슨 아무 사이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너 들어와 어 들어와 밥하고 국준더 떠나 실례지만 할게요 어? 네 어 앉아 반찬이 시원찮아서 손님한테 내놓을 때 좀 민망하네 넌 밥을 입으로 끄니?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응 저 우리 반장님하고 어떤 사이예요? 옛날에 한 집에 살았어요 네? 그럼 동거를 했단 말이에요? 네, 동거 네? 네?